안녕하세요. 배우 박담비입니다. 그동안 수많은 오디션을 진행하시면서 아, 이 사람이다. 이 사람 너무 좋다. 하는 그런 배우 찾기 많이 힘드셨죠? 이제 고민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저, 박담비라는 배우가 있으니까요. 감독님께서 10마디, 20마디 어려운 디렉팅을 많이 하셔도 저는 빨리 이해하고 그만큼 빨리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실전에서나 연습대나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열심히 임하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.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. 연락주시면 정말 열일 지쳐두고 바로 달려가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